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옥석에 가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성해야 할 적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투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신계로 안 해도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채치 PT가 나오면서 메타버스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좀 확 늘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좀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게 정말 돈이 되냐 원래 우리가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어떤 돈의 금맥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으니까 그거는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을 실제로 버는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검증이 돼야 되는 시기고 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더 구체화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제가 로블록스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로블록스는 판매해서 돈을 버는 곳인데 그러면 저 제너러티브 AI가 들어왔을 때 이제 돈을 버는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증대를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곳에 접목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만한 바로 이제 뭔가 수익을 크던 작던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게 내가 이제 돈을 번다는 거는 뭔가 실제로 콘텐츠를 양산을 해야 되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제너러티브 AI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자동화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블로그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 안에 버추얼 휴먼을 등장시키고 그 안에 목소리를 더빙을 시키는데 바로 외국어로 25개의 언어로 막 번역을 시켜버리고 번역을 할 때도 더빙을 할 때도 톤이 이제 뭐 남녀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뭐 감정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도 하고 또 제너러티브 AI 쪽에서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미술은 또 논할 것이고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걸 연결을 통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만들거나 오히려 또 이제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 내가 하루에 콘텐츠를 하나밖에 못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블록을 하나밖에 못 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늘리는 부분과 함께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인터넷 우리가 뭐 블로그도 될 수도 있지만 가상세계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여기에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 웹 3.0 메타버스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웹 3.0이 참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와 웹 3.0의 얘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나왔던 얘기는 인터넷하고 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69년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고 웹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사실 인터넷이라는 세기는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의 집합이잖아요 그중에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인터넷 주소창에 보면 WW.HTTP라고 써있는 그게 그 HTTP를 사실은 웹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이퍼 텍스트를 전송해주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웹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처음에 텍스트를 볼 수만 있다가 그 다음에 2.0이 되면서 이제 뭔가를 나도 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3.0이 되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들을 내가 NFT라는 걸 통해서 소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프라이버시를 여기에 누군가 특정 플랫폼한테 주지 않아도 되고 이걸 지금 웹 3.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개념이 우리가 인터넷과 웹의 개념을 봤을 때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통칭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것을 패러다잉으로 표현한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로 뭔가를 만드는 영상을 보시면 공간을 만드는 기술은 XR이고 공간을 채워서 상호작용시키는 기술은 인공지능이고 그 안에서 물건을 소유하게 하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이런 기술들은 블록체인 기술들이 NFT가 결합된 거죠 우리는 그 기술의 총체를 지금 아까 보시는 화면으로 그냥 경험을 한 거거든요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저 안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들을 이제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메타버스는 결국엔 그래서 XR이 만드는 공간 인공지능이 작용시키는 상호작용 그리고 블록체인이 만드는 신뢰와 소유의 기술을 어떻게 보면 그거의 경험의 총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런 메타버스하고 웹 3.0의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의 기술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디지털부 디지털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이 디지털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개념을 그래서 말 그대로 디지털이라는 게 완전히 없었던 세상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없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비트라는 게 0 아니면 1이라는 게 생겨났고 그래서 69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유선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기를 지나왔으면서 실제로 그 비트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화된 표현이긴 하지만 비트가 만드는 디지털 때문에 돈이 부가 새로운 부가 생겼고 책에 제가 서문에 썼던 것도 이제 그 5만 퍼센트라는 게 예전에 로이터에서 실제로 기사가 나왔던 게 그때 제가 너무 기억이 많이 났어요 2018년도에 로이터 기사가 애플의 주식을 처음 상장하고 나서 갖고 있던 사람이 과연 아무 여태까지 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을 실제 추적해 봤더니 있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의 수익률은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주식 분한도 있고 뭔가 다 고려해 봤더니 수익률이 배당을 빼고 5만 퍼센트라는 거예요 배당을 빼고 5만 퍼센트고 그게 2018년도거든요 지금 2023년도니까 그 뒤로 2018년 기준으로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때 인터뷰했던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앞으로도 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근데 물론 이제 그 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그런 부의 기회가 분명히 생겨났다는 거죠 분명히 디지털이라는 게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런 기회가 뭐 누구는 이제 기업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런 기회가 존재하고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커다란 변곡점에 또 한 번 오는 시기에서 그럼 그런 기회가 이제 분명히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올 텐데 그 기회를 잘 보면 그러면 또 다시 그 5만 퍼센트라는 기회가 물론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때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짧다고 보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관성이 있고 이제 사용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우리가 30년 동안에 있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가속화된 기술이 진화된 기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년 훨씬 더 짧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눈에 띄는 그런 이 새로운 디지털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뭐 그렇죠 기업들이죠 뭐 이렇게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좀 기다려야 우리 눈에 띄게 될까요 최근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렌사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도 아실텐데 스노우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사진기 앱을 깔고 나서 유료로 결제를 하게 되면 제 얼굴을 아바타로 바꿔주는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실을 나온 게 렌사라고 하는 기업이 그걸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 렌사라는 기업이 그냥 그전에는 평범한 사진 카메라 그냥 앱이었어요 경쟁 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앱을 통해서 뭔가 사진을 공유한다는 건 인스타그램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렌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바타 전환 인공지능으로 생성 기술을 도입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매출이 급등을 하게 시작하는 거죠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까지는 정말로 가입자 모으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모으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서 돈을 결제를 하면서 그게 너무 재미있으니까 해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생성 AI 지금 힘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GPT는 지금 치면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벌써 유료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한참 벌써 훨씬 넘어섰을 텐데 그리고 그 카메라 앱도 재미있으니까 생성 AI 이미지가 너무 좋고 재미있으니까 그냥 바로 지갑을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엄청난 가치로 또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또 모이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아까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졌던 서비스와 어떻게 보면 기기들에서는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디지털 길목에서 모이는 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시하게 보실 것들이 특히 이제 이런 메타버스하고 생성 AI와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곳에 특히 이제 스타트업도 그렇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라고 봤을 때 아까 같은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 생성 AI 쪽 그리고 3D를 만들게 하는 쪽 공간을 만들게 하는 쪽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패턴들을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말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내가 내가 아바타를 만들고 내가 어떤 공간을 만들고 내가 어떤 3D 객체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그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로 치면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네 지금 그 오픈 AI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가 지금 이 CHPT 만들기 전에 바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달리였잖아요 텍스트를 쳤더니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 텍스트를 쳤더니 텍스트로 얘가 막 대답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이미 지금 작년부터 이제 기터부에 오픈 AI가 할 거라고 이미 공개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텍스트를 치면 3D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다가 의자 그러면 3D 의자를 만들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텍스트도 만들고 이제 보이스도 만들거든요 보이스 이미지 동영상 공간 아바타 이것도 다 이제 프롬프트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딱 그 분기점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코파일럿도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GPT가 4.0을 발표하기도 하고 지금 뭐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엄청난 인공지능을 발표했는데 다른 소식들에 가려서 지금 잘 주목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러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엄청난 혁신과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디지털 부 혹은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네 근데 지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이 산업이 태동되기 전 눈에 우리가 확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게 흥하고 어떤 게 망할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IT 버블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이 재편될 때 그때 떠오르는 기업들 그게 이제 네이버가 됐고 뭐 다음이 됐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자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투다의 패턴이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지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면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긴 안목을 보신다면 지금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옥석에 가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옥석에 가려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들도 난무하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그 NFT나 예전에 인터넷 혁명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에도 써 놓은 게 있는데 그 인터넷 혁명기에서 그 기대의 정점 구간에서 나왔던 전형적인 사건이 골드뱅크 아 그렇죠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잖아요 너무 혹하지 않습니까 아 그 같이 사업재음에 져가지고 제가 골드뱅크 명동 본사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장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요 아니 광고를 보면 돈을 주고 내가 광고를 보면 국제전화도 그때 국제전화도 너무 비싼데 국제전화도 혁가해준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너무 좋죠 근데 사실은 그 모델은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는 기업들이 광고를 제휴를 받아서 여기서 기업이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개인들에게 준다는 거였잖아요 혜택들을 근데 이 기업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었고 정말 많은 탄탄한 대기업들이 정말 다 들어왔었으면 그런 자금량이 뒷받치면 됐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있을 거고 예측법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너진 거죠 내외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거는 보니까 될 거 같았는데 안 됐잖아요 하지만 진화된 모델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면 네이버에 그래서 지식인 같은 거죠 너 와서 지식을 얻어가 저는 혜택을 얻은 거잖아요 하지만 네이버는 광고라는 수익을 얻은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양면 시장이라는 모델을 굉장히 이제 쟤는 망했으니까 옥석에 가려지는 걸 보고서 변형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턴한 거죠 린하게 바꾼 거잖아요 피버스 한 거여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아까 내려오는 구간에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성 AI, 블록체인 이 이슈들이 전부다 그런 맥락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고 있죠 아 진짜 말씀하시니까 과거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제가 2000년도 저도 그때 당시 IT 그쪽을 하면서 채팅 사이트하고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서 직접 내 아바타를 만들어 나가는 그 뭐죠 그 우리 몽타주기법으로 그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돈을 엄청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네이버에 사업설명에 가서 네이버에서 얘기했던 게 그 지식인 서비스 거기에다가 뭐 그 뭐죠 공통의 의견들 이렇게 세련된 건 아니라 초기 모델 네 결국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알겠고 앞으로 커질 건 알겠는데 언제 투자하느냐 이 투자의 시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릴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찍어놓고 추적관찰을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이걸 찾아낼 수 있죠 저는 그냥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속 감속 이후에 저는 이제 썼던 게 또 다른 가속이 올 거고 또 다른 가속의 요인들이 이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기와 메타버스트가 만날 것이고 생성 AI가 이런 소프트웨어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다시 한번 도약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을 하나하나 내가 이제 고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리스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생성이 대생성의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들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업이라든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GPU나 클라우드는 굉장히 그나마 어떤 기업 어떻게 누가 뭘 하던지 간에 굉장히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했을 때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놔둘 수 모만퍼센트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생성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 여기는 정말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중으로 얼마를 이제 가져 놓고 그리고 일정의 부분들은 내가 이거는 정말 옥석을 내가 한번 이제 맘록 한번 가려보겠다 이 정도 비중으로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일단 투자는 둘째치고 알아야 뭐 투자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러한 가능성 있는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발굴하는 게 좋을까요 발굴하는 건 뭐 예를 들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펀딩을 받는 유니콘 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각 분야들의 스타트업들 리스트업들이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거 하고요 실제로 가서 그 서비스들을 하나 좀 찾아보고 보면 이제 어떤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모두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한들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들을 한번 1차적으로는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렇군요 하여튼 이 메타버스 그 처음에는 모두가 신세계가 열렸다 네 그 카운트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왜냐면 얼마를 벌게 될지 왜냐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열광이 더 컸었는데 열광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신기루로 보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 거품이 꺼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 지금의 구간을 책에서도 얘기하는 감속의 구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직도 네 저는 조금 더 감속의 구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좀 네 조금 더 감속의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 감속의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은 신세계처럼 느껴지는 거는 가속의 기대의 정점의 구간에 보면 와 이거 정말 미래를 너무 땡겨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감속의 구간에서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 옥석을 가려지고 이 감속의 구간에 지나서 다시 올라오는 이 동력을 만나는 순간에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 더 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면 그 안에 신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인터넷 골드뱅크가 네 신기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류 신세계처럼 보였지만 신세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이거는 인터넷에서는 신세계인 줄 알았더니 이거 그냥 신기류였다 지금 같은 표현을 하셨을지 모르지만은 그 감속의 구간에서 생겨났던 그 당시에 그때 예를 들면 그게 네이버가 그때 태어났고 그때 아마존이 태어났고 그때 구글이 태어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감속의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세부적인 유형이나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는 다른 패턴들을 보일 테지만은 이런 커다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기류 안에 또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도 나오지만 감속 이후에 거대한 가속 이거를 준비하자 이게 잘만 타이밍 잡으면 우리가 애플 5만 프로 이상 올랐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건데 거대한 가속 그럼 이 감속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다시 거대한 가속이 시작이 될지 그다음에 그 가속 구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 아까 보여줬던 그래프에서 사실은 그때는 가속의 가속이었잖아요 가상 공간이 중요해졌고 유동성이 들어왔고 떨어지는 거는 가상 공간의 중요성에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유동성에 빠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외적인 현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보면 단순히 이 메타버스라는 딱 이 흐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동력이 갑자기 생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사실은 받쳐줘야지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외 여건이 사실은 지금은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을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투자 관련된 스타트업 투자 받는 거 너무 어렵다고 지금 다들 막 호덕거리고 막 이제 뭐 너무나 힘들어 하셨거든요 메타버스 쪽은 더 심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막 너무 투자가 잘 들어오니까 뭐 정보 펀딩이 그전에는 정보 펀딩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민간 펀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낮아진 거죠 훨씬 더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반대의 패선이 생기는데 지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생성 AI 쪽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투자가 이제 갑자기 또 급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그걸 짜서 또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서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힘은 좀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을 보시는 게 지금 누가 지금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받고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생성 AI 쪽에서도 보면 이제 그 탑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일단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좋을 거고 그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에는 다 메타버스의 기반 공간인들이나 그걸 채우는 요소들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저 다음 단계는 아까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는 자기가 스스로 생성 AI를 엔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물론 연구도 할 테지만 굉장히 잘 도입을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했을 거 선발자의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재페토를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내 기업에서는 이길 수 없을 거 같아요 누군가 갑자기 경쟁 기업들이 잘 이 프렌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이 프렌드가 SK텔레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생성 AI를 도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막 이제 급증하는 그런 어떻게 되면 선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거는 뭔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명랑을 쪼개서 경쟁 구도도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 이게 이제 채찌PT를 연관져서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되면서 커질 만한 그 규모가 상당하겠구나 이런 게 지금 와 닿긴 하네요 디지털 부의 미래 메타버스와 웹 3.0 시대의 투자 나침반 이 책의 저자시죠 이승환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